근데, 어? 그 사람 방금 그 사람이네? 감기를 한 번 안 가봤는데 감기를 가는 게 훨씬 좋네요 아 그리고 테크를 좀 많이 타긴 했다 그리고 150에다가 무슨 2업 돌리면서 거신, 거신 테크 탔는데 집전관이 있었던 게 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스캔도 빼먹고 그렇게 하면서 거신으로 시간 벌면서 넘어갔으면 좋았다 아? 전진을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메카닉 말고 이병영 사신 이후에 바이오 도병영으로 한번 도병영으로 한번 방까마귀도 하나 뽑아볼까? 아까 그 사람 퍼시벌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단 말이야 뭐, 빌드의 시작은 좀 다르지만 드러메 아름다워 드러메 저는 어떻게 생각할까? 도병영으로 SEAR 그 사람은 어, 보급보기 도병영으로 도대체 방심으로 도대체 도대체 공중호장 왔는데 안 보고 갔는데? 그렇다고 하긴 아 이러면 안마당 방해는 못하겠구나 의미가 없네 전진 안하면 여름 방해 아 이거 반까막이 생략됐다 어 뭐야 이거 아 씨 오 오 이쁘다 안살라 ㄷㄷ 잘하겠지 아 빨리 빨리 광물이 부족해 일군 중 덮어야지 않겠어? 광물이 모자라 구송 준비 완료 백하닉인가? 백하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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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 해치러 백하닉 자 간다 고맙습니다. 불탄다라고 하자마자 이런 걸 한다고 까마귀에 의미 없죠 이거 어디 있는 거지? 여긴가? 알았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간설농은 준비 완료 어디로 출동할까요? 2차 1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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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 안돼 시프트도 안 눌리는데 아 가끔 이러더라 아 가끔 이러더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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